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공병호TV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항체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중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구글에 코로나 항체검사라는 키워드를 입력해보면 중요성에 비해서 기사나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항체검사입니다. 항체검사는 신종 코로나19 등 병원체에 감염됐을 때 체내에 항체가 형성되는 것을 검출해서 국민들 가운데 몇 명 정도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이미 바일러스에 감염되어 있는지 그리고 면역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질병본부가 왜 항체검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저렇게 미적미적거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는 항체 보유율을 한국의 경우는 0.03%로 도저히 국제적인 비교와 해보면 너무나 낮은 그런 수치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 한 의학 전문지에 발표된 항체 보유율은 최소 7.6% 정도로 추산됩니다. 정부 발표인 0.03%와 너무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만일에 기존 연구 결과처럼 7.6% 내외로 기록하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라면 항체 보유율이 한국의 경우에 정부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항체를 보유하고 있고 감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그룹을 쿡 찍은 다음에 검사자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얼마든지 확진자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항체 보유율에 대한 정확한 그런 수치가 조사되고 발표되는 것이 코로나19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정세현 총리 그리고 이낙연 여당 당대표들은 텀만 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화문 집회 때문에 2차 유행이 일어났다. 광화문 집회 때문에 2차 유행이 일어났다. 이러니까 국민들은 그냥 귀에 모시박할 정도로 광화문 집회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같은 근거는 질병본부가 발표한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거나 서처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유난히 확진자 수가 많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대통령이든 총리든 당대표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한국의 항체 보유율이 0.03%가 아니고 7.6%나 더 높다고 하면 이미 광범위하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정 그룹만 쿡 찍어 가지고 그냥 검사하는 사람 숫자만 늘리면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을 마녀사냥하거나 아주 그냥 코너로 밀어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황체 보유자 수가 많으면 특정 집단을 타겟으로 검사자 수를 대폭 늘리면 늘릴수록 그 집단의 확진자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재유행의 주범이다. 3차 유행의 주범이다. 2차 유행의 주범이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막 때리거나 마녀사냥하거나 속죄양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본부가 그런 오해나 비판을 피하려면 정기적으로 항체 검사를 벌써 서둘러 가지고 가짜가 아니고 진짜 항체 보유율을 발표해야 그래야 오해를 살 소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음은 질병본부의 예상치 못한 행동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민들의 혈액에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있는지를 조사한 그 결과를 9월 10일 날 오후 2시 10분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10분 전에 돌련 거장 연기해버렸습니다. 9월 10일까지 입코 등에서 분비물을 채취해서 분석하는 진단검사로 확진된 사람은 2만 1743명입니다. 전제 국내에. 그런데 이 항체 조사는 이런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기 전에 나오지 않았지만 무정상이거나 정상이 약해서 코로나로 앓고 지나간지 확인할 수 없었던 숨은 코로나 감염자 규모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무척 기대를 모았던 그런 결과 발표죠. 그런데 이날 오후 2시에 다시 질병본부는 전문가 및 내부 외부 검토 의견을 취합해서 발표 일정을 토요일 12시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또 발표한 겁니다. 질병본부는 앞서 지난 9월 8일 날 대구 대전 세종지역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들에게 수집한 혈정 1440건에 대해서 2차 항체 조사 결과를 10일 오후 2시 10분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차 항체 조사가 7월 9일 날 발표가 됐죠. 그 같은 경우는 0.03%이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특히 감염자 수가 많았던 대구 지역이라든지 경북 지역을 그냥 조사해서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질병본부가 왜 연기했을까 왜 저랬을까 질병본부의 단독 결정 했을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1차 발표와 마찬가지로 항체가 나온 게 1개 내지 2개 정도로 불과해서 그게 나갔을 경우는 이번에도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연기를 했다 이런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 항체 보유 비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k-방역에 성공해서 감염자 수가 적다고 이렇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미루게 된 건지 아직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대학의 예방의학과 교수는 분명히 이런 점 을 지적합니다. 질병본부가 직접 예고한 발표 일정을 단독으로 취소한 것이 아닐 것이다. 청와대나 여당 등의 지시 없이는 단독으로 연기했을 것 같지 않다. 이것이 한 대학의 예방의학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자 또 취재진들이 주목도가 떨어지는 토요일 날 12시에 왜 그렇게 또 발표하냐 이렇게 하니까 또 후다닥닥 질병본부는 월요일 오후에 항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그냥 방역은 방역이거든요. 발표 일정을 조정한 걸 보면 방역이 계속 정치로 바뀐다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부 당국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진자 수를 발표한과 동시에 정확하게 7월 19일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사자 수의 통계를 꼭 같이 발표해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항체 검사 결과를 발표해 가지고 국민들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나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그래야 정부가 장난을 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 검사자 수 정보도 숨기고 항체 보유율도 조작을 하거나 손을 대게 되면 그러면 그건 착하게 방역이 아니고 정치방역이 된다는 것이죠. 이번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질병관리본부가 혼자서 단독으로 발표 10분 전에 취소할 리는 없거든요. 그럼 반드시 청와대나 이런 데서 지시가 갔다는 것이죠. 그게 이미 그 자체가 정치방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 남들 보기 전에 12시에 발표하라는 것도 주목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왜 그렇게 자꾸 정치방역을 하냐 항체 보유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밝혀져야 더 이상 이번처럼 광화문 집회가 제2차 유행의 가장 주요 요인이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질병이 광범위에 확산이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특정 그룹 특정 교회 특정 집회 특정 시위에 그냥 검사자 수만 늘리면 그냥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있는 겁니까 확진자 수가 비례해 가지고.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질병관리본부 조치도 참 이해하기 힘들고 단체가 바로 위에는 청와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만지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불신을 받고.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한국 상황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원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